제우스 엑스 마키나 2장 제거합니다. 최대 체력 물음표봐서 저주받은 다음에 고통이랑 바꿔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. 물음표보자 아 고통 잡혔어 대행마 잡혔어 아이 너무 아픈데 이거 아니 진짜 너무 아픈데 아하하 아야 아야 딜카드 왜 안나와 뭐야 이거 깰 수 있는거 맞어? 아 잠깐만 잠깐만 아이 고통 아니 뭐야 이게 아니 피깍 낀거봐 에반드 아이 잠깐만요 아니 아니 뱀 아 뱀 필요할때는 안나오네 아 뱀 필요할때는 안나오네 아니 불가능하잖아 이거 영액 갖고와 소뿔거리 야 고통 2장이야 돌려 돌려 아 또 잡혔어 아니 뭐야 누가 일단 어 현실집에다 아니 누가 이렇게 걸었어 미션 뭐야 이게 왜 게임이 안되잖아 어 야 고통 3장은 너무 힘들다 아직 살아있다 그래도 사탄도 사탄도 거르는 미션 비행기 아직 살아있다 매끄러운 돌 오 고통 안잡혔다 마찬맨 아 아 아 이거 텅스텐 나오면은 개꿀각인데 허비 이게뭐야 으아 으아 됐어 이러면 된거야 Like water 물 좋아 일단 저걸 좀 고통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슬라임 정도는 깰 수 있겠다 전지 환신 추월 추월 추.. 추월 전지고통 슬라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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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개인기 120딜 좋다 고통만 좀 어떻게 바꾸면 스네코 방울 부적 부적 아니 부적은 아니지 사람아 아이 부적 거를까 아 거를 거르려니까 또 좀 아깝네 부적 먹고 물음표 더 많이 가볼까 저주 저주 나올거라 믿습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나 아하 혹 때려나 혹 부쳤네 미친 미친 고통 나오면은 적당히 넘겨야겠다 락 락 락 락 락 음 고통 너무 아픈데 음.. 고통 너무 아픈데 음.. 고통 너무 아픈데 고통 락 락 락 락 락 락 락 선견 지명 선견 지명 현실 지배 음.. 말살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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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어떻게 뽑지 모독 에이 모독킬 각도 한다고 오늘 오늘 기적이랑 망휘랑 계속 잡힐 같이 잡히면은 체력 좀 괜찮게 채울텐데 아이고 이런 21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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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2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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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3 23 22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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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2 23 22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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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3 23 23 23 23 24 24 23 23 24 24 24 24 24 24 24 24 2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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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6 26 25 26 27 26 27 27 29 29 기적은 받아도 대행만은 안받을걸요 아니 신성봉도 왜 자꾸 나와 나 죽이려고 지금 신성봉도 처리가 무섭게 왜이래 왜 쎄 아니 잘못 눌렀다 이게 60프레임의 한계인가요 전지승립길 240이었으면 카드 안틀렸을텐데 승립길이 이제 좀 카드다워진거 같아 이건 넘겨야되지 분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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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분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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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천신 승리길 효과 만큼 스택 사고 쓰면 데미지 줍니다. 현실 재배나 딱 하고 나왔으면 좋겠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메가 기적 교훈 지배 현실 지배 줘요. 현실 지배 성냥 껌 여기서 저열나서야인데 껌나서 껌나서 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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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규준 이벤트 함 가자 칼날려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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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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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런 고통 대 규준 둘 다 끔찍하네 진짜 텅스턴 막대면 끝인데 이어 쓰기는 구분 안하는데 대소문자는 구분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음... 아이고 이런 스닉 힐 되게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보호 관절 구수기 전개단 보호 관절 구수기 전개단 아니 병폭선 견지명은 그냥 강화효권들 천신 천하무서 무시 못할거에요 천사 альной 그 뭐 zat 왜 고통 안 빠져 승리킬 계속 나오네 이거 몇 장이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장이나 있어? 똑같은 카드 일곱 장 먹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현실집에 딜도 저거 미쳤다 양 승리킬 또 나왔어? 약간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는 식으로 집계되는데 계속 일러스트를 보시면 하시겠지만 정강이 부딪혔습니다 악 정강이야 정강이 크림 고통 꽤 아픈데 미쳤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승리킬 스탱만큼 딜 들어가는 카드예요. 아 죽이는 판정이 아니네 이겐. 기적 까지 쓸걸. 빙빙이 나오면 고래 보는 거 아냐? 빙빙이 나오면 뭘로 잡아야 되지? 안 나왔어. 다행이네. 빙빙이 나오네. 빙빙이 나오네. 빙빙이 나오네. 빙빙이 나오네. 빙빙이 나오네. 모니터 구매하시죠 하나 장만 하시죠 슬더스 하려면 240은 궁룰이지 승리길 은근히 세단 말이오 아 나 지금 양약 콤보 있구나 플릭 삭제됐어 미국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이트 통찰 결국 부적 2스택은 못갔네 병기적 방심했다 저기서 저걸 뽑을 줄은 몰랐지 병기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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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 이놈의 선견지명 고통버리고 광휘로 피 채우고 넘어갈 수 있겠네 안되겠네 아니 룬 갓갓면 이게 결국 심장을 보내 성락껍이라서 두장 가져오는데 두장 가져올 필요가 없는 카드네 성락껍이라서 두장 가져올 찬송 찬송 불핀하네 양약각을 봐야돼 턱없다 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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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킬 겁나 세네 진짜 파워 파워 제발 나 다파 그럼 이제 딜카드 쓸거 다 쓰고 수비 쓴 다음에 파워로 민첩십 구십구까지 살았다 승리킬 한 장랑 백길 승리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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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 승리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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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킬